저기 두 개, 저기 두 잔. 여성분 두 분, 모자 쓰신 분 두 분. 여기 두 분. 대충 네 잔이야? 어. 쏘리, 쏘리. 아, 쒸쒸. 쏘리, 포레이트. 내 속기가 왜 안 돼? 쒸쒸. 아, 오케이. 쒸쒸. 주스를 빨리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손님들은 또 오셔서 또 깽모반 추가하시고 하니까. 한 두 번? 제대로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. 50 baht. 오케이. 첫 번째로 체크 50. 어. 100. 3 2 3 3 2 3 처음 오픈했을 때 대박이 난 이유가 꽃미남 마케팅을 처음 해봤어요 제가 그거 보고 여자 손님들이 계속 지나갔다가도 다시 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식당 오픈했을 때는 잘 되는 가게들이 보통 첫 달 매출이 2천 근데 제가 꽃미남 마케팅을 했던 그 가게는 첫 달에 첫 매출 얘기했대? 첫 달에 6,700인 것 같았어 30평짜리 가게에 첫 달에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진짜 깜짝 놀라는 매출을 막 처음부터 돈을 친구가 받아요 잘생긴 얼굴마다는 받아요 믹서 연결이 돼 만약에 수박 주스 만들어달라고 하면 여기서 아이스박스 올려놓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 자리를 해준 거야 작전이지 그게 손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와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죄송해요 한 번 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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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. 두 워터멜렐라 한 번에 파트하이 가르치가. 너무 안니. 미안. 조금 매콤하지 않아요? 괜찮아? 조금 매콤한데 저분이. 하이. 하타이. 하타이. 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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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타이 능? 만다? 허능. 이거? 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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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파타이 1. 그리고 이 2. 오케이. 귀여워. 원탄을 2개를 그냥 더블을 줘라. 오케이. 오늘 기분 좋게 하는 날. 첫 장사니까. 투 파타이? 투 파타이. 60파트 맞지? 60파트. 이거 뭐야? 팁인가? 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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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, 땡큐. 첫 팁. 팁이다. 팁, 팁, 팁. 주먹밥을 수 없는ET트. ANDYOOK. 수박쥬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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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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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고춧가루 뱅 모 잠시만요. 타이입니다. 타일이도 이렇게 작미로도 만들어요. 컵이 잡기도 해요. 작미로는 쓰는 것 같아요. 컵이 친구한테.. 작업해야 해. 잎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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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을 넣어요. 네 눈이 너무 예쁘대 이 눈이 너무 예쁘지 않나? 내 눈은 어때? 타이 스타일은 얼음을 같이 갈아서 넣어야 된대요 얼음을 같이 갈아서 넣어야 된대요 타이 스타일? 타이 스타일, 포렌 스타일 믹스! 뭘 해야겠다, 갈아야겠다 물이 없다 시간 날 때 막내 화이팅! 이것도 하지? 와, 씨 아, 가든 어? 이거 쓰면 안 되는데? 왜? 코쿠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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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리 형, 물 받을 데가 없어요. 엄청 무거워요, 무거워요. 됐어. 절로, 절로, 절로. 고생했네, 우리 애기. 헛운동했어, 헛운동했어. 막내 없었으면 큰일 났네. 큰일 날뻔했다. 태풍이 한 번 쫙 물고실나는 것 같아. 캠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, 넌. 난 여태 널 찾았는데. 기다렸는데. 형님, 저희 이거, 좀 남은 거 수박 주스 나눠 먹을까요? 어, 저 좀 좀. 한 잔 먹어보자 아, 목말라 죽겠다 이제 불판이 앞에 있으니까요 맛은 있으신가? 반의... 바로 이 막막! 다 드시나? 맛있게 드시네 일단 포크를 놓지 않았어 야, 우리 빨대 안 주냐? 저 그냥 그렇게 먹어요 애껴야지 무슨 빨대가 필요해 맛있어요 이게 더운 데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 집 수박 맛집이네 수박집 수박집이야 땡모반 봤지 수진구 땡진구인데 땡진구 땡모반 아니, 손님이 한 번 끊기면 쫙 끊겨 아... 진짜 손님 없이는 파리가 나는구나 네 얼굴 좀 내붙여 잘생긴 해가 이렇게 있어줘야지 워터멜론 주스 냉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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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스? 워터멜론? 워터멜론 워터멜론 주스 프리쉬 아로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2 2 3 3 파타이예요 파탈? 오케이 물이 들어가니까 체크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가족들 팟타이 내게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아, 이 팔리는 건 뒤집으시고 별점이 문제인데. 남자애가 되게 정확하게 평가하겠어요. 아, 기대됩니다. 점수도 기대됩니다. 져줘야 되겠다, 져줘. 노 피낫. 노 피낫, 노 스윗, 레디. 노 피낫. 노 피낫. 노 피낫. 오늘의 포장? 테이크아웃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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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거 싸 간다 응 기분 좋네 남기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 하나 넣어서 줘야겠다 완탄 하나 넣어서 줘야겠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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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오케이 여기 할까? 땡큐 야 땡큐 여자분 형 되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? 아 진짜? 진짜 맛있다 각 가게의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맛있게 먹었어요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거 말 들으러 가게 하는 건데 야 이거 거의 완벽하다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예쁘게 마무리 해주세요 네 예쁘게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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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사람입니까?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코리안 저는 한국어 전공반 학생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두 잔 두 잔 네 고고야 파타이 맛있다고 얘기 한 번 해줘 봐 파타이 맛있어요 파타이 맛있어요 파타이 맛있어요 파타이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두 개 주세요 더요? 네 네 두 개 더요? 소화아 소화아 세 개 파타이 사장님 사장님 선생님 하하하하 아하하하 장사 안 하고 연애를 해라 연애를 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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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계 날씨가 어때요? 너무 더워 소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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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2팟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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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팟타이 1팟타이 1팟 아,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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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? 솔드아웃 솔드아웃 솔드아웃이야? 하나 더 시키셨는데 솔드아웃 하나 더 없어? 없어요 수고 없어? 아, 이거 우리 안 먹었으면 하나 더 들 수 있는 건데 뭐? 이거 우리가 안 먹었으면 한 잔 더 팔았을 텐데 이러는 거 있지 야 죄송스럽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? 돈 많이 벌어라 건물 사라, 건물 사 60 역시 역시 태국에서 수박 주사 땡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고마워요 수박이 없어서 못 봐라 얘 뭐야, 웬말이야 수박 매진이야 매진, 매진, 매진 매진, 매진 매진, 매진 어머머머, 어머머, 매진 매 맞고 싶어? 수박 매진 수박 가서 따와, 빨리 형 기분이 묘하네요 수박이 없으니까 너가 어제 걱정한 수박 한 방에 싹 스트레스 확 나가지 중국야 내일은 수박 한 열 통 사놔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박이 남는 장사예요 수박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집착을 했죠 어? 이거 막 가는 소리 들리는데? 믹서 너무 좋은 거 쓰지 믹서 탕난다 아니, 이게 왜 안 되는 거야, 얘는 세계에서 수박 제일 빨리 깎는 사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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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깎아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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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깎아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땡 모반 땡 모반 땡 모반 땡 모반 단 하나의 씨앗도 손님께 대해드리지 않겠다는 정말 깨끗한 땡 모반 또 손님께 대해드리지 않겠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